네 그럼 지금부터 제3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종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3기 기후환경리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기문 재단과 함께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알차게 채워주시고 계신 이혜경 대자연의 회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늘 많은 협조를 주고 계신 반기문 평화기념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바로 이 장소에서 가졌던 제3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개강식에서 여러분들과 만났었는데 그때보다 더욱 건강하고 더 멋지고 또 한층 성숙한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진하고 희망을 키워나간다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일신 우일신 한다는 것이고 국가 발전의 힘이 막강해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일취월장과 그 속에서 얻는 삶의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고 쟁취한다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든 잊지 말고 기후환경리더로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생활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기후환경리더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모두는 지구촌의 기후가 붕괴되고 파괴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폭우와 홍수, 캐나다와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의 처참한 산불, 지구촌 인구 80%, 65억 명이 경험하고 있는 극한적 폭염의 치명적인 모습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회복 탄력성을 키워서 기후변화 환경에 적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인류가 그동안 보여준 가능성에 큰 의문 부호를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기후진실 앞에서 통렬한 현실 자각 그리고 자성이고 그에 기반한 다층적인 협력과 과감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진전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비해서 많이 느리고 핵심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환경부 산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5,400만 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최정점이었던 2018년에 7억 2,700만 톤의 불과 10%를 감수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흔히들 COP26이라고 그러죠 COP26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후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8년간에 걸쳐 30%를 더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30 NDC 40% 달성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저 자신 또 우리 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대통령 모든 분들을 설득을 하느라고 애를 썼죠 애를 써서 드디어 대통령께서 당시 국회에서 2050을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NDC 40%도 사실은 장관들은 전부 다 30에서 35% 한 거가 마지막에 40%로 다 확정이 돼서 국제사회에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하고 그걸 이루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똑바로 눈을 뜨고 지금 정부에서 이거 할 건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G7은 아니죠 그런데 G7에 가끔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그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7대 경제 강구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이미 G7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 탄소 배출량으로는 G7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게 탄소 배출량에 G7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 지도자들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잘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내 개인의 지식으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일종의 기후변화를 더욱더 감축시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여러분들이 일종의 전사다 전사다 이런 생각을 우리 금년 여름에 경상도하고 충청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당했는지 여러분 알죠 우리는 결코 자연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기후 환경과 맞서거나 외면하면서 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를 비롯해서 각계 각층의 지도자가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기업들도 실질적이며 과감한 경영의 전환을 통해서 녹색 성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 경영이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위장 환경 경영 즉 소위 그린 워싱 한다고 그러죠 그린 워싱 마치 하는 것처럼 이런 건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준다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후 환경 리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이 기후 붕괴를 극복해 나갈 리더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다 반기문재단과 대자연은 대학생들이 시대의 사명감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하고자 기후 환경 리더 양성 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후 환경 리더 양성 과정은 배움과 동시에 실행할 환경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지식만을 배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환경 리더가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배웠고 또 이전 세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실행력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 붕괴에 대한 기후 환경 리더의 대응은 종강식 이후에 더 강력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이미 우리 시대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자 빼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까 네트제로를 외쳤습니다 그러한 실천 활동을 통해서 개인, 가정부터 탄소 배출을 재료로 만드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발적인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여러분의 기후 환경 활동이 단순히 양성 과정, 교육 과정 활동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활동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통해서 대학생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놓고 우리 사회의 기후 붕괴 대응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 리더 수요자 모임인 셀더스 활동을 통해서 디셀더스 전국의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하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활동을 일회성에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 수료증을 드릴 겁니다 또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드릴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경력 쌓는 데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게 아니다 좋은 데 취직하는 데 참고가 되라고 그런 것 갖는 건 아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에 조인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환경 리더로서 여러분이 세상을 움직일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수료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기후 환경 리더가 됐다는 것 그리고 기후 환경 리더로서 사회를 바꾸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품고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 환경 리더 3기 대학생 여러분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아가는 행성 그것이 지구입니다 아마 이 우주에 수백억 개의 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나무가 자라고 사람이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지구가 아직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뭐가 더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게 유일하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가 위험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타결을 하고 개선해 나갈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시대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여태껏 아주 마주한 적이 없는 기후 붕괴를 극복할 헌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기후환경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2학기 개강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학업의 여정에 큰 성취함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넷째로 제안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지난 개강부터 오늘의 종강식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죠 다른 기후환경 리더분들은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제3기 기후환경 리더 양성 과정의 성과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최첨단 AI를 준비해봤습니다 소개 드립니다 기후환경 리더만을 위한 인공지능 채찍 PT 대자연 AI 자연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 BAI 자연이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한번 잘 작동하는지 시험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연아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 알려줘 죄송합니다 해당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자연이 프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기문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질문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럼 우리 기후환경 리더 3기의 활동을 한번 자연이에게 물어볼까요? 자연아 이번 기후환경 리더 3기의 활동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제3기 기후환경 리더들의 활동은 트렌드 세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트렌드 세터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제품 또는 문화적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나 그룹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트렌드 세터는 주목받는 행동이나 창조적인 아이디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거나 선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환경 트렌드 세터, 기후환경 리더의 활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후환경 리더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참가자분들께서 이번 양성 과정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한 것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남들이 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대학에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획기적인 일들을 직접 제안하기도 하는 등 놀라운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소식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속 대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김하은님과 고지훈님은 각자 재학 중인 대학에 환경 동아리 설립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이서웅님께서는 교내 ESG팀과 친환경 축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유인유님께서는 분리배출 고연전을 기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 리더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더 다양한 활동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건희님께서는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청년 NGO인 빅웨이브에서 주관하는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교육과정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이준우님께서는 환경 SNS를 새롭게 개설하셨다고 하네요 네, 신동준님께서는 환경 분야 관련 논문을 작성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또 권지원님은 기후환경 리더를 계기로 다양한 환경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셨다고 하네요 개인을 넘어서 이제는 대학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환경 리더들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실천 활동마다 인스타그램에 기록하면서 화려한 피드로 장식하신 분도 있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분리수거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치약 포장지입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플로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쓰레기가 너무 많았죠? 한 참가자분들께서는 주어야 할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다면서 이렇게 사진을 편집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실천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기후환경 리더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 참가자분은 실천 활동 키트의 구성부터 친환경 용품이었던 점을 들어서 활용도가 낮거나 그저 단순 체험에 그치는 키트가 아니었다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분은 기후환경 리더 실천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의 탄소중립 노력을 위한 노력을 더하는 기후환경 리더의 양성 과정이 정말 뜻깊었다며 소외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제3기 기후환경 리더 양성 과정이 더 특별했던 이유는 기존 수료자 모임인 더셀더스와 기후환경 리더 3기 학생들의 통합활동이 있었는데요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자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연아 이번에 더셀더스는 어떤 활동을 했어? 더셀더스는 반기문 총장님이 소속되어 계신 디엘더스에서 차관한 명칭으로 더 클라이미트 인바이런멘탈 리더즈의 약칭입니다 지난 2022년 말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2 대학 환경의식 조사를 진행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더셀더스는 학생들의 환경의식, 대학 환경 교육 현황 조사를 공개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그린 캠퍼스 제안서를 고안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소속 대학으로 가서 총 60개 대학에서 그린 캠퍼스 구축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더셀더스는 에브리타임과 같은 SNS는 물론 학교 홈페이지, 학교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자의 대학에 적극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실무자와 미팅을 주선하여 직접 만나 그린 캠퍼스를 전달한 팀도 있었고 서일대학교와 한서대학교에서는 제안서의 항목을 실행하기로 약속하는 등 환경의식을 홍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직접 학생들의 목소리로 학교를 바꿔나갔습니다 더셀더스의 진중하고 용기 있는 목소리에 많은 대학 교수님들 또한 응답해 주셨고 또 김건희 여사도 만나 더셀더스를 홍보한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대학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총장님이죠 농담입니다 대학생이죠 학교의 주인, 학생들이 학교의 변화를 위해 총장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선대학교 더셀더스는 총 3번의 실무자 미팅을 거쳐 총장님을 만났는데요 모든 제안에 총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군분투 노력을 통한 좋은 소식, 2학기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셀더스의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셀더스 동아리가 설립된 학교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소영님과 양문영님은 부총장님을 만나 그린캠퍼스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부총장님은 찾아온 두 학생을 ESG위원회 학생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린캠퍼스 제안 세 가지를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모두 이행할 것을 약속하셨고 거기에다가 활동을 원활히 지속할 수 있도록 먼저 더셀더스 동아리 설립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또 유한대학교에서는 2기 송명근, 김민성님, 3기 고지훈님이 대외협력부 처장님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처장님은 그린캠퍼스 제안을 세 가지 모두 수용할 것을 약속했고 학생들을 대외협력부 학생 조직으로 위촉하며 더셀더스 동아리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이 학생분들에게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해외연수 기회 제공까지 약속됐다고 합니다 환경도 지키고 장학금도 받고 해외연수까지 더셀더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활동을 돌아보니 기후환경리더 활동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이라니 조금은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수 제안 발표 시간입니다 양성 과정 기간 진행되었던 열띤 토론과 발표를 통해 총 7분의 우수 발표자가 선정되었는데요 첫 번째 발표자의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S&P 상한제 개선입니다 S&P 상한제가 무엇이냐 전력 도매 가격 급등기에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도매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일종의 가격 제한제도 말만 들어서는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는 어디죠 이건 다들 아시지 않나요 그렇죠 한국전력공사 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각종 민간 발접사가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공급해서 공급된 전력을 저희한테 판매하는 방식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S&P 상한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제 민간 발전사에서 한국전력에 전력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전력을 산다는 뜻인데 살 때 이제 S&P 지수를 측정해서 가격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부터 언론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한전은 적자가 나고 있다 역사상 최대 적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2022년 12월부터 이 S&P 지수라는 걸 측정을 해가지고 만약 전력 도매 가격이 확 오르게 되면 아 너무 전력을 사는 게 부담된다 한전 측에서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시켜가지고 이 전기를 판매할 때 너무 비싸게 판매하지 마라 가격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P 상한제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저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거고 좀 더 알아보실 분들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환경에는 어떤 문제냐 각종 환경단체들도 이 S&P 상한제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익이 낮아지니까 발전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석탄발전이 싼데 이걸로 전기를 생산하면 가격이 싼데 싸게 생산해서 S&P 상한제가 걸려도 이제 더 이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석탄발전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지금 환경단체들은 일부 지니고 있는데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석탄발전이 이제 보라색인데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그래프고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가 저 위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생산 가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생산 가격이 이제 석탄이 다른 에너지들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석탄발전도 석탄발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발전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저기 주황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태양광 에너지가 발전 비율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만을 모아놓은 그래프인데 태양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살짝 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생산 가격이 쌉니다 민간 발전사들은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싼 발전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비율이 저렇게 높고 또 아까 말했듯이 석탄발전도 굉장히 가격이 생산 단가가 싸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을 채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 활동에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S&P 상한제에 추가적으로 이 발전 비율을 고려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발전 비율이 석탄발전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 낮은 비율에 혜택을 추가하거나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이제 이거는 조금 더 S&P 지수를 고려할 때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생각을 해봤고 그래가지고 전력 거래소에서 발전 방식에 대해 조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등 이거를 다 분류한 다음에 발전 비준이 낮은 발전 방식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발전 비준이 낮은 발전 방식의 혜택을 주면 신재생 에너지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더 이제 발전 방식에 따라서 수력 에너지가 높아질 수도 있고 풍력 에너지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 발전 효율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외국에 비해서 아직 따라갈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무엇보다 지금 석탄발주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발전 방식인데 석탄발전의 비중이 그래도 조금은 줄겠죠 기업 발전사들이 이익을 조금 더 챙기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면 그래가지고 SMP 이제 지수의 에너지 발전 비율을 하면은 더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지역별로 더 특성화된 뭐 제주도라든지 풍력 에너지 그리고 파도가 많이 치는 곳은 조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이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효과도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른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석탄발중의 비중은 줄여서 탄소중립에 좀 더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개선점들을 생각을 해보았고 SMP 상한제가 사실 12월부터 7월까지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매 월별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거라서 월별로 했다 안 했다 하는데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해서 만약 시작이 되었으면 조금 더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군기후전략기획실에 대해 제언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배경, 제언, 기대 효과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이 국군과 국가안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심화 속 민간의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며 군의 대민지원 수요 또한 증가합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국군의 국방역량이 기후변화 대응에 분산되고 따라서 기후위기가 국군과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 국군은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국군과 국방부의 조직도를 살펴보았고 군내 유일환경 관련 부서인 군환경연구센터와 국방부 내 탄소중립 정책 담당 두 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군환경연구센터는 군내 시설 관련 환경에 대한 정책만 담당할 뿐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문제에 관여하는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부 내 탄소중립 정책 담당 두 명은 국방부 내 탄소중립 정책 담당이 올해 새로 생겼고 아직 군 탄소중립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기준 국방부는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388만 톤 CO2EQ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인 전국 783개의 기관의 전체 배출량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2020년 이후 꾸준히 측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막대한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군 탄소중립 정책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재연에서 군 탄소중립 기술을 직접 제시하기보다 군이 능동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고민의 결과 군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 재연을 구상했습니다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는 국방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전략 접근인 CCSSA를 통해 2025년까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이사회 설립을 통해 탄소정책을 국방에 적용시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타 선진국들의 정책 방향과 같이 우리 군도 두 명이었던 국방부의 탄소중립 정책 담당을 국군기후전략기획실이라는 국방부 내 조직으로 새로 개편하여 군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을 재연합니다 국군기후전략기획실의 역할로는 5년마다 국군기후전략을 작성하고 매년 국군기후전략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5년마다 작성하는 국군기후전략의 작성 방식은 파리협정 참가국이 5년에 한 번 제출하는 NDC 상향안의 전략적 완성도를 군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재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군기후전략은 5년마다 감축 목표를 10년 후로 설정하여 국군의 탄소 감축 목표와 전략을 발표합니다 NDC 상향안에서는 지금 보이는 표와 같이 부문별 배출량을 측정하여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군기후전략기획실 또한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문별로 측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의 군사부문 온실가스 산정 방법 조회가 불가능하여 해외민간군사환경기관인 CEOBS에서 정립한 군사부문 온실가스 산정 범위를 발표에 참고하였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군사시설과 군사장비, 군수품 사용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량을 스코프1으로 군사시설 내 에너지 사용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코프2로 군사장비 운송, 건축, 운송 폐기물 관리와 통근 등으로부터의 배출량을 스코프3로 마지막으로 벙커 연료와 산불 및 전쟁 상황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코프3 플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군도 이와 똑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처럼 구체적인 산정 범위를 설정하여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국군기후전략에서 부문별 감축량의 작성 방식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부문별 감축량 정도를 설정하여 부문별 감축 전략을 기획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시설 내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감축 전략으로 군사시설 내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검토하거나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 연료를 활용하여 미 해군이 녹색 함대를 운용하듯이 국군에 바이오 연료 기술을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분사 장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도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기적인 전략 수정을 위해 매년 국군기후전략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군기후전략 이행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군기후전략에 작성된 기술을 시범운용부대에 적용한 결과를 보고하고 그 기술이 감축 목표량 달성을 위해 확대될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군기후전략 기획실을 설립한다면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체 기술 도입의 추진력을 가져다 줄 것이고 상향되는 감축 목표에 발맞춰 저탄소 신기술 연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소비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황현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동의 변화에는 새로운 정보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이용하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줄인 탄소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탄소과계부를 연계하여 감축활동을 기록하러 나간다면 혜택과 감축활동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소비하는 제품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제외해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재원을 정보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을 하기 앞서서 환경인증 로고에 관해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환경성적표지제도가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 원료 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개량적으로 표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탄소발자국을 포함한 7가지 영향 범주로 이것이 표기됩니다 다만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들은 그 자체가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녹색 제품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녹색 제품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녹색 제품 인증 관련 인증 제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들이 받을 수 있는 환경표지 인증, 폐자연원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들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들이 받을 수 있는 우수 재활용 인증 앞서 설명드린 환경성적표지 인증 받은 제품들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들이 받을 수 있는 저탄소 인증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로고가 부착된 제품들이 친환경적인 녹색 제품입니다 이러한 환경인증 제도에는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녹색 제품이 아닌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인증 로고가 비슷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녹색 제품인 것처럼 그린 워싱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헷갈려 합니다 다음으로 인증 제도가 전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신청한 경우만 인증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증받은 제품 가짓수가 적고 소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또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2013년에 소비자들에게 실시한 녹색 생활 조사에서는 환경마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0.9%로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18년 저탄소 인증 제품 현황표에 나와 있듯이 제품 가짓수가 138개로 적은 데다가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식음료와 생활 제품들의 가짓수를 합쳐도 50%를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지속가능한 소비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모든 제품들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소비자의 환경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시장 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녹색 제품들을 소비하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소수의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들도 환경개선에 참여하기 쉽게 하는 객관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모든 제품에 의무화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수치를 보기에 비교를 다수의 소비자들은 환경성적을 보다 우수한 제품을 선호할 것이고 이것의 파급 효과로 기업들은 더욱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연구하고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제품별 환경영향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면 개인의 소비가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뚜렷하게 체감으로 함으로써 무분별한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제품들을 친환경 속으로 비교하여 지속가능한 소비할 수 있도록 효율관리 제도를 벤치마킹할 것을 추가적으로 제안합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처럼 환경성적 등급표지제도를 도입한다면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지속가능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전용 미달 경고라벨 부착 의무화처럼 다른 시중의 제품들보다 환경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제품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환경성적이 개선이 안된다면 불이익을 주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수입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까지 운송에 의한 추가 탄소배출량 표기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환경성적표지 제도와 같이 전가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제품들의 환경성적표지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시행되지 않는 나라들에게도 기술 지원을 통해 동참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국내 제품과 수입제품들의 친환경성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운송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소인증제도에는 저탄소제품 인증의 다음 단계인 탄소중립제품 인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탄소중립제품 인증이 더 이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MZ세대의 가치소비와도 부합하는 탄소중립제품의 인증대조가 부활된다면 전과는 다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따라서 탄소중립제도 인증제도의 부활을 제안합니다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서는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의 용량과 함께 처리할 때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을 가치 표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향에너지시설 홈페이지에 따르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민 기준으로 소나무 18억 그루의 연간 흡수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용량과 함께 표기해 놓는다면 국민들이 더욱 체미가 있는 소비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친환경 제품들을 대체적으로 일반 제품에 비교하면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제품들을 구매하면 최대 15%의 적립을 해줍니다 발표 주제가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소비인 만큼 저는 과연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러압계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구매 지원 사업을 제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녹색 제품을 최소한 동종의 일반 제품과 비슷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녹색 제품의 소비도 늘 것이고 취약계층도 녹색 소비에 동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니면 녹색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의미화처럼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물품의 일정 부분을 녹색 제품으로 하도록 의미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안하였으니 남은 것은 개인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마치면서 꼭 담보 시켜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All you need is less 표지판에 나와 있듯이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줄여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확산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부에 재원하게 된 기후환경 리더 3기 이송입니다 발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원에 앞서 생소한 단어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는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그와 다르게 CF100은 재생에너지가 아닌 무탄소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RE100과 CF100의 큰 차이점은 재생에너지냐 무탄소에너지냐입니다 RE100은 녹색 프리미엄과 REC라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통해 시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자금은 재생에너지 투자비로 사용이 되고요 즉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비용 확보가 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CF100은 실질적으로 무탄소에너지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 이로 인한 RE100의 도입 시급 대두 급격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고민하며 재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가지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자들에게 관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수입업자는 적은 관세를 위해 부품 제조 기업에게 탄소를 감축하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품 제조사는 RE100 참여 압박을 현실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비중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21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보급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이중 태양강 신규 설비는 16% 줄고 풍력은 60% 감소했습니다 또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0%였지만 10차 전기본에서 22%로 낮춰지게 됩니다 즉 현재 정부 정책에 따르면 RE100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추가 참여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CF100을 도입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경 마케팅과 ESG 경영을 통해 녹색 성장이 기여하고 그것을 기업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CF100에 참여하는 녹색 기업 물품 소비만으로 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국민과 기업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CF100을 선도하는 국가, 더 나아가 친환경적 국가가 됩니다 RE100의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게 되면 전력해통망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햇빛, 바람의 특성상 정전 위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추가 비용만 부담한다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우리나라의 한 가구당 한 달에 만 원이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지리적 약세와 제조업 국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많고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 RE100이 국제적 표준이 되려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생각했습니다 파트너를 늘릴 수 있게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산화로 CF100 실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CF100에 참여하는 파트너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수력원자력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의 의지는 이미 충분하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세계가 원하는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원전의 편리함과 깨끗함에 취해 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연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에 맞게 두 번째 제안을 소개 드립니다 바로 재생에너지의 로컬에너지화입니다 산업에서 쓰이는 전력을 원전과 기타 발전으로 공급하고 재생에너지는 생산지역에서 싸게 우선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부 보고서에는 국가단위 총에너지 수요,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에너지 개념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지역의 공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안지방의 경우 바다의 풍력단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울산의 에키노르가 이미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새롭게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전의 적자 문제를 요금의 차등 지급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 기업과 가정 모두 CF100 참여율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에서 거주하는 메리트 증가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완화되는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CF100에서 시작되는 선순환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RE100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선도하여 CF100에 참여시킵니다 두 번째는 기업 환경단체의 독려로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확립합니다 글로벌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CF100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고 CF100의 브랜딩 파워도 증가합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들은 단순히 CF100의 참여 기업의 물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F100 캠페인, 대학생 대외활동 등 사회적 이슈를 만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 더셀더스가 이끌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한 정치계가 CF100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선순환은 CF100이라는 에너지적 관점에서 멈추지 않고 녹색 국가, 녹색 지구를 향해 발도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CF100을 통해 경제적인 국제적 표준을 마련하여 실현 가능한 순환구조를 사용하여 사회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로컬 에너지의 발전 방식으로 전력체계를 재정립하는 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S 캠페인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게 된 기후환경 리더 3기 임소정입니다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의 적극적인 협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를 기반으로 3S 캠페인에 대한 제한을 통해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3S 캠페인을 제한하게 된 배경과 3S 캠페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린 후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을 제한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패스트 패션입니다 의류의 기획과 생산 주기가 빨라지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탄소 배출량을 증폭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패션 산업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빠르게 대량 생산되는 패스트 패션은 중구로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금방 버려진 옷들은 기부라는 형태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가나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기호와 환경에 미치는 1차적인 요인은 바로 배송에서 시작됩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배송으로 각종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약 42만 9천 톤으로 이는 뉴욕과 런던 사이를 비행기로 435번 왕복하는 것과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기호와 환경에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폐기물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시즌을 노려 스마트폰과 TV 등 전자제품을 새로 구입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버려진 전자 폐기물 양은 연간 5천만 톤에 달하며 여기서 납과 수온 등 독성 화학물질이 토양으로 노출돼 결국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패션 산업에서의 자원 사용뿐만 아니라 의류 생산에 사용하는 에너지와 염색 및 가공에 필요한 화학물질 등의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오염이 점점 더 확대할 것을 우려하여 패션 업계와 정부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3S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3S의 첫 번째는 슬로우입니다 패스트 패션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업계 측에서도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시민들은 합리적인 소비로 개인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즐겨 입고 있는 옷을 해시태그를 활용해 SNS에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시민들이 해시태그를 활용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유행을 따라가는 패스트 패션보다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 즉 소셜테이너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SNS라는 제약 없는 시공간 내에서 캠페인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측에서는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헤리티지 브랜딩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헤리티지 마케팅은 기업과 제품의 오랜 전통 및 역사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로우 캠페인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기업은 브랜드 역사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경험을 지속해 전달함으로써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브랜드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슬로우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SNS를 활용하는 참여방식으로 접근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패션업계에서는 광고, 행사 등을 통해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으나 일시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컨셔스 패션이 패션 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측에서 진행 가능한 슬로우 캠페인은 동묘를 빈티지 로컬화 시키는 방안입니다 T자형 모양으로 형성된 동묘 버력시장은 크게 구제옷거리와 골동품거리로 나뉩니다 동묘는 의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고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시민들에게도 빈티지 제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패션쇼가 가장 자주 열리는 DDP는 동묘와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패션쇼에서는 많은 브랜드들이 빈티지 혹은 리사이클링 의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DDP는 빈티지와 클래식의 스타일을 재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묘의 버력시장은 조선시대 여인시장 혹은 장거리라고 불리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과 빈티지 옷들을 사고 파는 것은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동묘를 슬로시티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로시티는 정통, 문화, 자연의 가치를 유지하며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화를 추구해 나가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도심지역의 슬로시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스테이너블 캠페인입니다 지구와 우리의 옷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패션 산업은 그린머신과 같이 돈 버는 수단으로서의 트렌드가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춘 의무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정부 측에서 패션 기업들 간의 연대를 도와 패션 서밋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가능성 넷째로에 대한 소비자들의 향상된 인식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속가능한 패션 팝업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에서는 탄소 감축 방안과 한국형 서무패션 ESG 평가 모델을 패션 업계와 공유한 사례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도 패션 서밋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류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기업과 소비자, 공공기관 모두의 협업은 패션 서밋 구축을 통한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캠페인은 스트리밍입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소유보다 공유의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욜로족에서 테리슈머, 가치소비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시금 활성화할 수 있는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AI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한 의류를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질의응답과 의류 지출 카테고리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소비한 품목에 대한 대착한 소비 방안을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자들이 지속가능한 의류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 패션 스트리밍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은 접근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탈 플랫폼과 연계를 통해 패션 스트리밍의 이용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의 환경 비용 역시 절전모드 사용 권장 등 넷제로를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S 캠페인은 패션 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정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포괄적인 넷제로 캠페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탐험가이자 환경운동가 로버트 스완의 견해를 빌려 넷제로를 위한 행동은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재현 배경, 정책 내용, 정책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현 배경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 재난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회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왜일까요? 저는 다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이익과 환경보호가 모수된다는 착각 두 번째, ESG 경영을 브랜드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기업의 무책임함 세 번째, 기후위기 시급성에 상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 저희는 그 이면에 있는 이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선형 경제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형 경제 구조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이어지는 일방통행식 구조로 불필요한 탄소 배출과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가단이 일방통행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단이 순환경제로 나아가야 하며 저는 그 진검다리로서 친환경 마일지 더 포레스트를 제안합니다 친환경 마일지 더 포레스트란 작은 안무들이 보여 숲을 이루듯이 작은 실천이 모여 순환경제 모델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넷재료를 넷재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제안입니다 더 포레스트는 지역 화폐와의 연동, 시장의 인센티브와 할인을 대체해 공급자에 대한 지원 및 혜택 제공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소비자 포레스트입니다 소비자 포레스트 부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 화폐로 전환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 구매 및 반납, 지역 나눔 활동, 중고거래 이용, 대중고토 이용 이와 같이 지자체가 설정한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각각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기준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친환경 마일리지 제도의 제도를 활용하거나 지역의 특성성에 맞게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자 포레스트입니다 공급자 포레스트는 지자체가 기업, 공공기관, 소상공인이 탄소 배출을 감축했을 시에 마일리지를 마일리지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스코프 1, 2에서 탄소 배출 감축량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은 판매하는 제품의 형태, 에너지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친환경 업체 선정 또는 건축물 에너지 이용량 감축 시에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공급자 포레스트가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 전 지역 김치 공장에서 현장직과 사무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 고용, 투자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이며 이들에게 적절한 유인책을 주어졌을 경우에 정책 수용성은 물론 참여 또한 폭발적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성과는 다시 지역경제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자 포레스트가 포레스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홍보 역시 되게 중요한데요 업격한 지원이나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쇼핑시에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친환경 포레스트가 적용된 최종 가격을 진열대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차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레스트는 기존의 마일리지 제도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보입니다 이미 각 지역의 활성화된 지역화폐와 연동되어 높은 번명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경우에는 기존 지역화폐 어플에 추가한 형태로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과 효율성 역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 대한 지원, 지역에 기반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시장 인프라를 형성하고 지자체의 유도적인 운영 또한 가능합니다 이처럼 더 포레스트는 지역화폐의 연동, 공급자 포레스트를 통해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정책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은 물론 지속 가능성 또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친환경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품이 유통되며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와 지원, 소비자의 적정의 차별와 결합하여 지역 친환경 경제 사이클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녹색 소비의 경제성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에 말씀드렸던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역 경제 역시 활성화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선 생산지와 소비지가 인접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탄소와 비용이 감축하게 되고요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다시 세수 증가로 이어져서 기후 재난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 지자체의 영향 또한 강화되게 됩니다 이처럼 지역 내 녹색 소비, 자원 전략, 저탄소, 생산과 발전이 자리 잡음으로써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생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포레스트 사업 시행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린워싱과 재정 문제인데요 그린워싱의 경우 과거 스타벅스는 리유즈볼컵을 통해 친환경을 표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경 오염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포레스트 역시 사업 초기에는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때문에 탄소 배출과 성장의 디커플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의 경우 기존의 지역 화폐는 10%의 할인을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포레스트는 탄소 배출을 감축이라는 실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의 타당성 또한 높고 지역의 대처자로 이어져서 그것이 바로 다시 재원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은 실천이 보여 넷째로를 기여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틱톡에게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넷째로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을 하게 된 전예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틱톡, 릴스, 쇼츠 등 과자를 먹듯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소비할 수 있는 스냅 콘텐츠와 쇼폼의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틱톡의 이용자 수는 점점 증가해 이제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틱톡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어플은 깔지 않으셨어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만을 주는 줄 알았던 틱톡 영상들이 이렇게 환경 파괴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아셨나요? 그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인기 콘텐츠들이 특히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다 먹지도 못할 양의 많은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가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2020년 먹방 콘텐츠의 음식 낭비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의 제재를 통해 규칙을 위반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또 대량으로 구매한 옷을 입어보며 소개하는 패션 하울 영상은 수명이 짧은 패스트 패션의 문제인 지속 불가능한 소비와 과소비, 대량 구매를 통한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특히 섬유 산업은 수질 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EU에서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 섬유 전략을 발표하였고 UN 환경 계획에서도 대부분의 옷이 그대로 버려지는 경향이 유지된다면 2050년엔 세계 탄소 배출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서 소비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틱톡은 이러한 콘텐츠들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저는 틱톡의 7가지 커뮤니티 원칙 중 피해방지, 시민의식 촉진, 지역상황 존중 항목을 적용하여 연관지는다면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틱톡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부탁은 가이드라인과 서비스 약관 위반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환경 파괴를 조장한다고 판단될 시에 해당 게시물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약관 위반 가이드라인은 과소비와 낭비를 부추겨 환경 파괴에 일조하는 영상으로 게시물 규제로는 위반 동영상 삭제, 추천 피드에 보이지 않도록 제한, 동일 신고 누적 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틱톡은 이전 지구의 날을 맞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 보호 방법과 함께 한국의 환경 단체를 소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틱톡은 각 국가별 콘텐츠의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틱톡 코리아에서부터 환경 관련 규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올해 3월에는 AI 기술로 인한 화합성 미디어 관련 규제가 새로 생겨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틱톡의 행보는 저의 재현을 현실로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틱톡은 이미 서울시, 서울숲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꾸준하게 환경과 시민의식 관련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따라서 틱톡에게 하고 싶은 두 번째 부탁은 긍정적인 시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환경 챌린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환경 챌린지의 첫 번째는 제작자 챌린지입니다 최근에는 환경 파괴 콘텐츠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자제하는 추세로 유튜버들이 기존에 올리던 환경 파괴 콘텐츠들의 빈도가 줄어들거나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을 대량으로 만든 이후 먹지 않고 버리던 틱톡커들이 완성된 음식을 노숙자나 빈곤층 아이들 같은 취약계층에게 나누어주는 영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틱톡이 가진 파급력과 재생산력, 환경 보호 콘텐츠로 전환할 때의 장점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러한 챌린지를 유행시켜 기존의 환경 파괴 유튜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예시로는 패션 하울 대신 슬로우 패션을 지향하는 영상 챌린지가 있습니다 많은 옷을 사서 입어보는 대신 의상 하나로 다양한 패션을 선보이면서 더욱 유용하고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는 콘텐츠를 챌린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챌린지를 어떻게 전파시킬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틱톡에서도 이미 레원, 슈퍼주니어, 신동과 함께 환경 챌린지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이 콘텐츠를 보신 적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좋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으니 유행하는 밈을 활용하거나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강한 역량력을 가진 유튜버, 틱톡커들과의 콜라보를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콘텐츠 전파가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틱톡 영상을 소비하는 시청자들의 참여형 챌린지입니다 응원 댓글 달기, 리액션 영상 챌린지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요 시청자 참여형 챌린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 영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환경 파괴와 관련된 자극적인 영상이 아니더라도 높은 조회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틱톡에서 이전에 진행했던 선풀운동 확산 챌린지는 국내외 7천여 학교와 단체, 그리고 당시 21대 국회의원 283인이 참여하였으며 78만 명의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에 860만 개 이상의 선풀이 축적되었습니다 이처럼 틱톡의 공식적인 협조를 통해 챌린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높이기에 좋은 콘텐츠입니다 그로 인해 환경 파괴와 관련된 유해 영상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틱톡의 주 이용자인 10대 청소년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의 재원들을 통해 해당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한다면 환경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환경 관심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접하는 만큼 틱톡과 같은 쇼폼 매체로 환경 관련 인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됩니다 지금은 무엇이든 쉽게 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세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화면 속에 그대로 담은 틱톡 속 세상부터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움직임을 시행한다면 넷제로의 실현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Get your 넷제로 퓨처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7분의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환경 트렌드 세터라는 면모에 걸맞는 아주 개성있고 훌륭한 발표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퀴즈 퀴즈톡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내가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 일어난 기상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5, 4, 3, 2, 1 보겠습니다 6시 40분 새벽 2시? 8시 설레서 못잠 밤새웠습니다 자 8시, 7시 가장 많은 분들께서 일어나주셨고요 밤새신 분도 있고 설레서 못자신 분도 계시는데 야 이거 조심은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5, 4, 3, 2, 1 보겠습니다 거울 속 나 반기문 사무총장님 반기문 사무총장님 야 그 외에도 이제 블랙핑크, 비욘세, 아리아나 그러는데 대통령을 이미 만나셨네요 더셀더스 얘기를 하셨어야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기후환경리더 활동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점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다 5, 4, 3, 2, 1 보겠습니다 대부분 높은 점수를 해주셨고 밖에 나가 있는 건 알겠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분들이 정말 이 기후환경리더 활동이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양성과정은 나의 환경활동에 이만큼 도움이 되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오 저 상단까지 양성과정이 나의 환경활동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나의 최애 기후환경리더 활동은 입니다 하나만 고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가지 선택 가능하시니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후환경리더 활동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5, 4, 4, 4, 4, 5, 4, 5, 5, 6, 6, 7, 8, 9, 9, 10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활동을 내 최애 기후환경리더 활동으로 꼽아주셨고요 그중에 넷째로 실천활동이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인 파리협정이 채택된 해는 5, 4, 3, 2, 1 보겠습니다 정답은 2015년 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UN SDGS 클라이메이트 액션은 UN SDGS에서 몇 번째 목표일까요? 3, 2, 1 보여주세요 정답은 13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15회 체크를 해주셨는데 사진은 사진일 뿐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포인트 2배 문제입니다 스웨덴어로 줍다를 의미하는 플로카우프와 조깅 합성어인 플로깅의 영문 스펠링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4, 3, 2, 1 보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플로깅이었습니다 P로 시작해야 정답입니다 참고로 몇몇 분께서 F로 시작하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F로 시작하는 플로깅은 채찍질하다는 뜻이랍니다 외국인 친구한테 환경활동 하자고 Let's go 플로깅 잘못 말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플로깅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안녕님께서 계속 1등을 달리고 계시고요 내가 1등님 2등에 계시고요 스마일님 고냥이 넷째로님께서 뒤이어 계십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토크콘서트 당시 퀴즈 정답자가 받았던 상품을 모두 골라주세요 5, 이제 보이죠? 2, 1 보겠습니다 대파, 호박세트, 비트 달고나 체크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달고나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이 남아있는데 점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안용님께서 아직도 1등을 달리고 계시고 고냥님 넷째로님 그리고 임지훈님 내가 1등님은 5등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더셀더스 그린 캠퍼스 제안서에 제안 항목이 아닌 것은 3, 2, 1 정답은요 정답은 대학별 그린 캠퍼스 협의회 설치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친환경 축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매 시행 그리고 신입생 환경교육 실시가 그린 캠퍼스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설문조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환경, 자, 여기서부터는 배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후환경 리더 양성 과정을 마친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 4, 3, 2, 1 보겠습니다 유엔에서 만나자 훌륭한 기후 전사가 되자 수고했어 수고했어라는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4기까지 가자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4기에 오시나 안 오시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전하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간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아, 시간 제한이 있는데 배점이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 4, 3, 2, 1 보겠습니다 총장님께 전하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총장님 저희 대학생들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야호 총장님 현빈 차은우 저리 가라 완전 잘생이셨음 진짜 따뜻함 그 잡채세요 잊지 못할 추억 감사합니다 회색 정장 잘 어울리세요 퍼스널 컬러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을 위해 힘써주세요 만나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숨겨진 딸 올림 스승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기문 총장님 왼팔 오른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우리의 영웅이세요 기후 환경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기 종강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셔서 깜짝 놀랐답니다 반기문 총장님 덕분에 좋은 리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반하기 일보 직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키즈에서 뵙겠습니다 1기 때부터 총장님과 함께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너는 나의 사람 너는 나의 행복 아주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시네요 반기문 삼행시도 있었습니다 반 반갑습니다 기 기회가 된다면 문 다시 오겠습니다 이거는 삼행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환경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사무총장님 사랑해요 우리나라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총장님께 전하는 말 한마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인도 종강식 퀴즈톡 시간 넷째로님 곤양희님이 3등 2등이시고요 대망의 1등은 안용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양성과정을 훌륭하게 수료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과정이 넷째로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분들의 행보에 많은 영향을 주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수료증 귀하는 제3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8월 24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지단 이사장 반기문 대자연회장 이혜경 수료하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스페셜 선물 증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종합우수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학생들에게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총평을 해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이전에 아주 고생이 많고 농구가 많았습니다 많은 노력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헤어지자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서운한 감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몇 분이 상을 이렇게 받았는데 못 받으신 분들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다 조금씩 차이 나는데 하여튼 다 줄 수는 없고 상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못해서 내가 상을 못 받았다가 아니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이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말에 회자정이라는 말이 있죠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다 그렇게 하고 또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가면은 다시 또 돌아온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또 분명히 만나게 될 거고 또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힘을 가지시고 노력을 계속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3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환경 현실이 아직은 암담하고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학업과 함께 기후환경 리더로서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격리하는 뜻에서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유아기를 여기 보낸 때입니다 여기 아마 생가라고 해서 봤을 테고 이 기념관은 참 고맙게도 음성군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모든 경비를 대서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 자신으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마 여기 전시한 물품이나 기념품들을 좀 봤을 겁니다 나도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이런 걸 받았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때 받을 때는 상당히 기억이 나는데 벌써 10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이런 것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 발전, 우애, 또 프랜쉽 이런 걸 강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걸 갖다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면 또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외교 무대에서 약 50년을 대한민국에서 36년, 유엔에서 10년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직에 있었던 것만 46년이죠 그다음에 지금도 사실은 7년간 봉급을 안 받아서 그렇지 공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 10개쯤에 어떤 오피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도 정식으로 국제기구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게 몇 개가 있고 또 이 재단, 반기면 재단이 서울에도 있고 비엔나에도 있고 오수지안, 뉴욕에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군데 전 세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기후 위기, 또 청소년의 어떤 신장, 여성 인권 증진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가는 데마다 기후변화, 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런 걸 계속 좀 빨리빨리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내가 하다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바톤을 받아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아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또 연민하는 이런 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고 평화롭고 평안하고 아주 지구가 이 기후 위기에 적절히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마 여러분들 지나갈 때에 더 책임이 무거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패싱, 지나가는 세대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새로 들어오는 이런 세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후 위기를 해소하는데 정말로 앞장서 달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대재현하고 이 반개문 재단하고 같이 몇 명 안 되지만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해서 벌써 세 번째 이렇게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끌고 나갈 리더가 곧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세계의 시민이다 이런 점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 글로벌 시티즌스, 세계 시민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느낀 겁니다 제가 1962년, 1962년 여러분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없었죠? 1962년에 그때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한국 학생 대표로 해서 백악관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어요 아주 시골 촌 학생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는데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도 얼굴 못 봤는데 미국 대통령부터 얼굴을 본 겁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에 국경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때는 국경이 더 의미가 있었죠 꽉 막혔으니까 공산주의하고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이 세계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계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question is whether you are ready to extend your helping hand 남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한 것이 내가 고3 때 좀 어렸지만은 딱 느낌이 상당히 왔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이게 내가 할 일은 외교관이 돼서 대한민국을 좀 더 평화롭고 부강한 이런 나라로 만들어야 돼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외교관이 됐는데 어떻게 보니까 재수는 좋았죠 어렵지만은 외무부에도 들어가서 외교관 생활하고 나중에 유엔사무총장까지 했으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적었을 때에 제가 느꼈던 것을 실천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 교육기간이 별로 짧고 좀 제한이 돼 있지만은 그 조그만한 것이 작은 것이 점점 크게 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아주 어린 애부터 태어나서 지금 크게 됐죠 점점 성장할 겁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죠 육체적으로는 거의 다 여러분 다 성장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이런 것이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한국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실은 엄청난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순간입니다 작년 5월에 제1기 개강식에서 이제는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히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 후임자인 유엔사무총장이 이거는 글로벌 히팅을 벗어나서 글로벌 보일링이다 지글지글 끓는 거죠 사실은 올여름 참 더웠죠 그 다음에 사실은 미국같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죠 그런데 그러다가 세계에서 제일 관광지라고 유명하던 하와이에서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화제가 나갔고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불질러서 난 게 아닙니다 자연 발화가 돼서 이렇게 나니까 제일 잘 사는 미국같은 데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전 세계는 그야말로 지글지글 끓는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결혼해서 또 자식이 있을 테고 또 그 밑에 자식이 있을 텐데 지금 유엔에서 발표한 거 보면 지구 기온을 1.5도 이상이 올라가면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WMO 월드 미티올로 로지컬 오가니저 세계 기상기구죠 우리의 관상대 기상청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기상청 거기에서 작년 부르다 1.1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0.4도만 남았죠 0.4도 0.4도 가지고 우리가 2050년까지 이걸 막을 수가 있느냐 거의 불가능한 거다 그런 점 때문에 내가 비록 사무총장은 아니지만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 평균 온도는 한 18도 정도로 돼 있습니다 18도 지구 전체를 보면 남구 북극도 있고 저는 서부 사하라 사막까지 더운 데도 있고 이걸 다 합치면 18도인데 이것이 섭씨 20도 지구 온도가 20도 넘어가면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1.1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남은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문제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정부 내에 직책은 없지만 딱 2년간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때의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하여튼 비서실장 이런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기 우리 김수룩 대사가 증인입니다 증인 따라다니면서 넷째로 2.0.0을 해야 된다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죠 거의 준비가 안 돼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외국에서의 압력도 있고 유엔에서의 압력도 있고 나는 여기서 그냥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에 탄소중립을 발표를 했죠 참 억지로 했는데 잘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했지만 그렇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임하고서 그걸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발전위원회 어마어마하게 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대에서 노력하는 건 여러분 세대가 좀 더 편하도록 후세대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대학의 무슨 기후 위기에 관한 클럽을 만들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장님한테 대학 총장님이나 교수님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기후 붕괴에 대한 대학의 긴급조치가 얼마나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따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는 교수들도 많이 계시니까 탄소중립에 대한 문제는 어느 교수인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탄소문명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미온적으로 대체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기 바랍니다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점점 강해지는 한파 폭염 그리고 강력한 폭풍 전선에 우리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긴급한 위협에 처한 여러분 세대 여러분 세대는 더 나은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증명서를 받았지만 기후 위기를 해소하는 일종의 전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각 대학이 기후 붕괴 진심으로 대비해야 하는 각성 또 행동의 순간이 온 것이다 여러분 교수님들하고 이런 문제를 좀 더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막 챌린지를 하면 교수님들이 할 수 없이라도 자꾸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지적 수준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세대가 지금 아까 막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완전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이 결국 깨어있는 지성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성의 요람이죠 또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시작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투표권을 갖고 있죠 전부 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이 된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문제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도지사, 장관, 국회의원들 특히 또 지방의 국회의원들, 지방의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내가 구호를 하나 줄까요 그러니까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이 땅은 나와 내 자식들, 자손들이 살 땅이다 이 땅이 기후변화에 프렌드리하게 클라이밋 프렌드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챌린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여러분들 투표권이 있으니까 투표권에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기후변화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더 쓰겠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뽑는 것이 중요하다 난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내가 여러분께 정치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정치인들이다 제가 그러다 정치적인 윌이 없는, 정치적, 폴리티컬 윌이 없다 전부 다 급한데 쓰는 겁니다 돈을 그런데 급한 거가 어디가 급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 기후이긴 불부터 꺼야 된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행을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갖고 오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개월 이렇게 아카데미 수강을 했는데 성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공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하던 일을 쌓아올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뢰를 쌓아올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성공한다는 신뢰는 대학이 불확성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과 확실한 아이디어 이런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장례나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데를 리드해야 된다 난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무지하게 발달했죠 그래서 과학의 힘을 계속 빌리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열정과 진심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윈스턴 트워칠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실패는 또 치명적이지 않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치명적이지 않고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겠다는 용기다 success is not final failure is not fatal it is the courage to continue that count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하고자 하는 용기 기후 환경 지도자인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생존 방식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 한 번 해보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여러분 지금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부모한테 돈 받아야죠 뭐 사실은 권한이 없죠 여러분이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요 그 지금 말랄라 유스프자이라는 그 파키스탄 소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노벨 평화상 중에 하여튼 제일 어릴 때 받았어요 20세 전에 19살인가 그때 그 다음에 그 툰벨이라는 그 스웨덴 그 여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혼자 그냥 막 소리를 올리고 나간 것이 지금 세계를 막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2019년인가 4년 전인데 그 툰벨이가 아마 그때 16살쯤 됐을 겁니다 유엔 총회장에서 툰벨이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유엔 사무총장하고 제가 후임자하고 둘이 여기 앉아서 여기는 이제 지금 각국의 정상들 장관들 이런 사람이 쫙 앉아 있는데 그때 그 툰벨이라는 소녀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주 그냥 아주 전율을 느낄 만큼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I will never forgive you 막 이런 식으로 꽝꽝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그때 그 참 당돌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나 그 아주 소림이 쫙쫙 끼치게 이렇게 얘기를 그 기성 세계 정치인들을 막 욱박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용기가 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부모님이나 특히 정치를 하는 분들 여러분들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잘 정강을 잘 보세요 정강을 잘 봐서 기후문제 하겠다 이런 사람은 무조건 지지를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자원도 없고 하여튼 돈도 없고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내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게 뭐냐면 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 is done 이게 되게 이루어지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 지금 전부 다 대학생이고 아직 사회에 정식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 이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불가능한 건 없다 이런 점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나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청년들이 세계 어떤 청소년들보다 아주 창의적이다 아주 창의적이고 또 사회 참여적이고 아주 진지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료식을 통해서 기후환경 리더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는 내가 아니다 내가 나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살면 다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지구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얘기인데 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100년 내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구에 대멸종이 온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Mass Extinction Mass Extinction 대멸종이라는 건 뭐냐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70% 이상이 다 죽는다 멸망한다 멸종, 멸종하는 거죠 이런 6차 대멸종이 생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5차 대멸종은 언제 일어났느냐 6,500만 년 전에 일어났다 6,500만 년 전에 그때는 인류 사회도 없는 거고 지구도 있지만 사람이 없었고 그렇지만 동물들은 있었죠 우리 잘 보는 디노사우루스라든가 이런 공룡들 다 그때 죽은 겁니다 다 그때 죽은 거죠 이런 상황을 과학자들이 겁을 주게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형태로 보면 우리한테 이런 불행이 닥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10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기후 전세가 되겠다 이런 점을 갖고 앞으로 또 우리 자주 만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무슨 질문이 있다든지 뭐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활동에 나나 우리 대자연이나 이런 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세요 내가 가서 그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말하는 걸 내가 좀 다시 지원 사격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고 모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 또 지구 다 같이 잘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상황을 만들길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한 학기 동안 기후환경 리더 양성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최기관인 반기문재단과 대자연에게도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도 이번 양성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더 다양한 환경 활동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종강식 제3기 기후환경 리더 양성 과정 종강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ag식 제3기 기후환경 리더 양성 과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